점점 갈수록 향이 진한 거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이래서도 분나많은 고수가 엄청 많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요 난 숲속 두부가 맛있던데 힘드니까 맛있는 거 알아 영상 찍은 거예요? 응 나는 고래가 숲속 뭐해? 할 때 이미 저기 앉아서 알아 그게 걱정인 줄 하나 아 그래 네가 꿈 계량을 하는 게 꿈이야 계량컵 사줄까? 계량컵 있는데도 안 쓰잖아 계량컵 쓰려면 마음은 없을걸 계량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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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이것 밖에 없어? 막 이러면서 나물도 만나요 그래도 나물도 하나 올 때 올 때마다 너 glacier 계량컵 계량컵 맨날 달라져서 아프자 네 호사스러운 맛 밥도 못 먹고 계속 마음에 벌린 거야 혼자 챙겨주는 거 그래서 이러니까 습서가 어떻게 안 돼 습서 내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인기가 맨날 돼서 인기 관리 좀 해야겠어 에? 어떻게 관리하려고 시크하게 불친절하게 행운을 좀 해야겠다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반찬인데 남물 반찬 한참 먹고 나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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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고 더 드세요 우선 이만큼 퍼뜨렸어 퍼뜨렸어 얘들아 밥 먹자 다 먹자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